감사합니다. 어제 의상선생님께서 유지하신 걸 듣는데 오늘까지 생각할 때 일단 진행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1번 질문이니까 1번에 맞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리아타의 겸전 총회의 의미와 기계의 효과를 우선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업계에서 의사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아야타의 멤버로서 그리고 현재 현재는 미사의 조정, 미사의 미사로서 활동을 한다고 하고 저도 요번에 2번에 대한 답변에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신 많은 비밀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한국 처음 오시는 게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오르면서 아주 좋은 환경을 보여주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관한 사람이나 그런 거에 큰 도움이 되어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알クал 의미가 예수님이 따로 아이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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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래암 이따 이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의 회원의 기회는 정말 큰 기회입니다. 많은 VIPs from this industry have gathered here and we can see that this assembly is really meaningful and important. I believe that the hosting of this General Assembly meeting in Korea shows the strengthening of the Korean Aviation Industry. And in order to play a leadership role in this industry, Korean Air has become a member of this IATA for a very long time. And then my former chairman also served in the BOG for a very long time. And then I have been elected as a member of the BOG this time, so I have a plan to work really hard to make my support for the BOG of the IATA. And then I have talked to many VIPs, and then I can find out that many of them, whether it's Seoul or Korea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And then I was so happy that this show, very good weather and a good environment in Seoul during the meeting time. And then I believe that we could give a very good recognition and impression about Korea, because we could successfully complete this event. And I believe that the hosting of the IATA AGM will give a very great help to boost the Korean Korean tourism industry. Thank you very much. 창원 앞에 있는 회장입니다. 매경 정 회장입니다. 매경 정 회장입니다. 이번에 스카이팀 회장단 회장이라는 조치를 밝혀주셨는데 스카이팀의 경쟁력,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다른 항공 동맹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향후 구상이 궁금합니다. 스카이팀은 밖에 시작했던 19개가 된 겁니다. 우리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터져 있는 데서 부가 당겨낸 이후로 수객들이 환승할 수 있는 환경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스카이팀의 열흘장으로 선출이 되는데 작지 않은 기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카이팀의 타 경쟁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스카이팀입니다. 스카이팀은 무엇이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이 될까요? 스카이팀은 무엇이 될까요? 스카이팀은 무엇이 될까요? 스카이팀은 무엇이 될까요? 다음 질문은 인터넷 미디아 쪽으로 넘어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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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인터넷 미디아 쪽으로 넘어오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터넷 미디아 쪽으로 넘어오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터넷 미디아 쪽으로 넘어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미디아 쪽으로 넘어오습니다. 한국어 야생실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비즈니스의 일행이 하고 역할에 대한 내용을 드릴게요. 네, 다시 국내 미디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가운데 하얀 부분이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린 형제 이데린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사람이 지켜보면 대외적으로 좀 파주라고 국제인과에 대한 무단장만 파주고 있고요. 대내쪽으로는 LCC들이 낙증을 하면서 국내에서 추가 승인이 이어지면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슬쌍 악화가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회장님이 취임 이후에 어떤 차별적인 경쟁 확보만 일단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한마디로 여쭤보면 아시안하고 애매하게 관련된다고 한국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추가로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과문사는 치열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속해 있고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은 대한봉원 역사와 차별화된 처리라고 시장의 지척을 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 분양을 보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와 세일을 의미가 없는 나무 결과 앞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과감한 경쟁의 과감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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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як 가족 간의 갈등 사례도 나갔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조혜 의장님이 성적과 관련해서 별도의 요원을 남기셨는지 좀 더 궁금하고요. 남기셨으면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정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그리고 있었다면은 상 경영이나 성적과 관련해서 가족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선배님께서 갑작스럽게 결제를 하신 바람에 특별히 말씀을 받은 부분을 제가 늘 기회가 많이 없었고 그러나 평소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 소위에 대해 가족 간의는 화학을 해서 제가 회사들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이라서 그 소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 가족들과도 지금 많이 협의를 하고 뭐 해가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키는 것을 말씀드리자 그 오늘의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전화를 좀 시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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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pany so where currently on the negotiation with the family members and it I cannot say now that the negotiation or discussion it has been completed but I want to say that is now being done really well and then please understand that I cannot share more details about this but I hope that you will just wait 그리고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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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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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AI의 기준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화물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 미중 간의 서비스에 대해서 초기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게끔 빠른 시간 내에 적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분쟁이라고 하자면 화물 사업이 가장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여객 사업은 저희의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해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중 분쟁에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관광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특히 태평양을 만나드는 역외사업 서비스 분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봐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봐야 해요? how are you affected by growing competition for LCC in the Korean market and from other competitors in your transmission marketing markets? First, the LCC market in Korea, we've been watching and we will take more aggressive action from now on. 우리의 학생에서도 매우 이스라엘과 학원의 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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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둘 다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선택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선택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데 좀 간호 찾으신데도 애교 녹으시는 것 같습니다. He's very good at Korea, but today he cannot find a proper word.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Let's go back to International. 저기 끝 옆에 내 푸른색. Hi, thank you. Seth Mill from PapsXLDR. Another fleet modernization question of it. Your newest narrowbody planes when they arrive, we're going to have Wi-Fi installed on them, which will be a first for the airline. I'm curious if there's a plan to go back and retrofit some of the existing widebody aircraft flights may create these longer routes, 14 hours, without connectivity is becoming a burden for many passengers. Yes, there is absolutely a plan for going Wi-Fi or connectivity for all our aircraft, including our existing aircraft and that's including also the modernization of our seats and our configuration as well. I know that wasn't your question, but as part of the plan is to modernize our seats, our service, service to the level where our customers need them and also to our new narrowbodies, which will be all of our narrowbodies as well. Is there a timeline for that? Currently we are, the test we decided very recently and we are talking to the suppliers and for most communication, connectivity, and also the seat manufacturers. But as you know, the lead time is about three, almost three years ago. We'll get as soon as I can. Thank you.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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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에 초평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타임라인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최근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공급업체들과 함께 지금 논의 중에 있으며 좌석이나 연결성과 관련된 공급업체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드타임은 약 3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행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 더 뽑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Chris Chamberlain from Australian Business Traveler. Just on aircraft configuration and looking at a new seat for your planes, especially in the business class, can you confirm that in the future this would be fitted to your Airbus A330s that are flying to Australia in the context that this week on those aircrafts you stopped selling first class as a separate product and sort of combining those seats with business class cabins. So currently business class passengers can sit in those seats. So will you essentially be removing the physical first class seats from those aircraft, fitting a new seat in for or bringing in passengers? The reason we decided to remove first class in some parts of our fleet was for simplification of the service. and also that was the demand of the market at the time and currently. So, and yes, it is part of the plan. I'm sorry, I apologize, but I cannot control the details. It's no secret, but it is not decided yet. Sorry. No, thank you. No. Next question, 한국기 configuration and related to the configuration.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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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지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최근에 일부 한국기에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의 단순화, 단순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시장 수요가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의 일부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비밀이 아니지만 상세한 내용을 고민해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자님들이 성향 많이 드셨는데요. 두 번째 줄에 우측에서 두 번째 기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행공사로 별도를 하고 있는 동시에 경험권을 두고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CGI와 어떤 논리에 나누고 있는지 혹은 대한항공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볼 수 있습니다. KCGI는 저희 주주의국입니다. 저희 한지칼의 주주이고 제 주주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유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나 저희 회사에서 음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최근에 만난 것이 없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3년 과정인데 그 이후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만난 적으로 연락 온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주의로서 만나는 것이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이외에 전략에 대해서만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KCGI의 한국의 구도에 대한 사회입니다. 사람의 원로 인심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님에게는 시간에 대해 아니었습니다. KCGI의 한국을 말했고, 그들은 제가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를 만날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 핸드위원입니다. 저는 대한항공 직원들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실천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난달 팀장님께서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직원과 소통 경영에 중점을 돌게 해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원들을 만나보고 하니까 현재 대한항공 개실 신고문 같은 경우는 필력이 부족하다는 게 여전히 있고, 필력 부족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과 소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요건 아예 다 청해 주시고, 가족, 특히 저희 아버님,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끝났으니까 회사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승무원, 특히 승무원에 대해서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체용을 많이 한 것으로, 체용청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아까 의심 기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한 것 중에, first class를 없애는 거, 그 다음에 간소화한다는 거. 서비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의 서비스를 간소화하다든지, 서비스 수준을 낮춘다는 게 아니고, 승무원들 다른 일도 많지만 가장 큰 이유가 승무원들 일하는 데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에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바람에 저희 신부진들이 많이 준비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차 준비를 해나가고 조만간에 그거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저희 대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들도 고객이지만 직원들이 가장 큰 고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고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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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은 How would you like to solve the challenges and then here is the answer well because of many different things that we have to done such as the hosting of IATA ACM as well as the passing of my father I mean that I could not proceed with this plan that much until now however everything is completed by today so I will from now on focus on the company and then especially about the shortage of the crew members as I believe that we have recruited many crew members recently and we are also having good preparation to complement that issue and then I have given the answer to one of the foreign journalists about the simplification of our configuration as well as the removal of the first class but I don't mean that we intend to lower down the service that is provided in the business class but the biggest reason behind this plan is to give more convenience to our crew members when they work inside the cabin and then however we recently and suddenly announced this plan so we have not done that much yet on the working level but we will do it step by step and then I will also do my best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my people inside the company and to me the customers who use Korean air service are customers but I want to say that my employees are the biggest customers to me and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and the guests who do the job they want to come in Yes, please be sure Yes, please be sure Yes, please do not have the support for me Yes, please be sure So, we kicked out the game so we have three minutes of the competition and the competition so we'll hand out the competition so we'll get one more question from the Korean journey So, we have passed this time, actually, so we'll just get one more question from the Korean journey 그리고 Overseas Journalists 안녕하세요. SBS CNBC의 안지희 기자입니다. 앞서 KCI 질문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권 위험 관련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개인적인 질문을 죄송하기도 하지만 시장의 관심과 노력을 함께 있는 측면이라서 KCI 관련한 이슈는 경영 상속세 관련한 이슈와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세가 상당한 액수에 달할 거라고 전망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충당해야 된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 계획이 방안이 마련되게 있으신지 그게 스물루가 먼저 궁금하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좀 개인적이지만 들려주실만한, 공유해주실만한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언급을 하고 또 정말 반대하게 됐다거나 굉장히 조심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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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해주십시오. 좀 아까 말씀해주셨어요. 한 번 더.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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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저희 의원들과 함께 의원을 해서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철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운 수송 사업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색은 어떻게 지식을 하는지? 어떻게 지식을 하는지, 어떻게 지식을 하는지, 어떻게 지식을 하는지, 어떻게 지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질문은, 만약 누가 다른 사람을 전하는지, 내가 아직도 지식을 하는지, 그리고, 제 아버지 아직도 계시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흔한 변화가, 그리고, 내 회사의 미래가, I have accepted the request to become the chairman of my company but I still feel so vacant in my heart but I want to highlight that I will continue the foundation spirit of my predecessors which is to provide the transport service for my country and then I can say that this management philosophy will not change significantly and they will remain almost the same but if there is anything that we need to change as time goes by we will I will consult with my executive members to bring aggressive chang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my airliner however the basic philosophy will not change and then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the right transport service and we will focus on that